네 일단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1월, 3월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가운데 하나가 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2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전년 대비로 보나 전월 대비로 보나 예측지 수준으로 나와주면서 시장이 지금 안도렐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25,200달러를 돌파해내고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거의 터치까지 했죠. 25,000달러 일단 뚫고 올라섰고 아마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 자체는 우리가 기대하는 쪽으로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년 대비거든요. 전년 대비로 봤을 때 2월에 1월에 6.4보다 낮은 6%로 지금 나와줬어요. 예측치가 6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측치에 딱 부합하게끔 숫자가 확인이 되면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둔화세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 대비로도 1월에 0.5%였는데 예측치가 0.4였고 실제로 지금 0.4로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상황이 아주 갭이 엄청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까지 내려온 것만 해도 이게 9%가 넘어섰잖아요. 작년에 어쨌든 6%까지 내려와준 것만 해도 완화된 상황이 확인됐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특히 연준에서 지금 사실상 금융권의 구제 금융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돈풀기에 나왔었잖아요. 사실상의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게 어렵죠. 금융권의 은행권의 줄도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이런 상황을 야기하는 데 있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고강도로 올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제로금리 시대에 은행들이 투자했던 채권 값이 떨어졌고 그렇게 손실이 커지면서 재무 건전성에 위험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 3곳이 파산을 하거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연준의 책임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따지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고강도 긴축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했던 게 지금 어제 오늘의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연준으로 하여금 굳이 무리해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금리를 팍팍팍팍 울려버리는 조치를 무리해서 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데이터 백업 데이터가 지금 하나 나와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금리 선물 시장 상황 보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캡처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본 건데 0.25%포인트 베이비스텝 인상 가능성이 지금 76%예요. 동결이 24%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변수는 이거 같아요. 일단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나와줘도 땡큐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땡큐인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난주, 지난주가 뭐야? 한 4나흘 전까지만 해도 빅스텝 인상 우려가 컸다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저런 금융권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빅스텝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0.25%를 올리느냐, 동결을 하느냐 여기까지 지금 폭이 좁혀졌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섣불리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미국 은행권의 진짜 현실, 현태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그 상황을 명확하고 조금 더 빠르게 상대적으로 전달을 한다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고 아,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구나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실제 금융권의 실체에 대해서는 연준이나 재무부밖에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번에 실버게이트나 시그니처 뱅크 같이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그런 상황을 가진 지역의 중소 운행들의 사이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거나 아니면 상황이 알려진 것들이 상황이 더 심각하거나 이럴 때는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상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 있고 지금의 어떤 우려점을 그냥 단방에 좀 날려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발이 굉장히 강한 조치를 날리기 위해서 아쌀이 그냥 0.25%포인트 금리 인하, 인하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드가 3개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0.25%포인트 인상 그 다음으로는 동결 진짜 아쌀이 연준이 그냥 에라야 시장 안도 한번 해 하고 그냥 카드 돈을 팍 풀게끔 문을 열어주는 조치가 0.25%포인트 금리 인하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 자체는 긍정적이다. 데이터적으로는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되게 심각했잖아요. 은행 세 곳 막 줄창 터지고 갑자기 그것도 막 일주일 사이에 일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이 증시와 같이 움직여주지 않고 디커플링을 보이면서 안전자산과 지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채권 가격과 반대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채권 가격과 비트코인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적인 특성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안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딱 지금 멘트를 먼저 날린 게 노무라 증권이었어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SVB,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던질 수 있는 충격파를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아예 그냥 인하해야 한다. 재미있는 거는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3월에 빅스텝 전망을 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만큼 SVB가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외신들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상황들보다 월가에서 바라보기에는 금융권에서 바라보기에는 꽤 더 심각하게끔 체감 온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라 증권에서는 아예 대놓고 0.5%포인트 빅스텝 인상 가능성 제끼고 아예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레이트 컷.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연준으로서는 지금까지 알려졌거나 기대됐던 스케줄 연준의 스케줄이 약간 꼬이는 거죠. 골드만삭스였죠. 3월에 동결 가능성 동결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5,6,7 석 달 동안 0.25%포인트씩 3번 올려서 기준금리 상단을 5.5%에 맞출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지금 동결 전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노무라 증권이 와우 미쳤다. 비트코인 지금 25.5까지 올라갔어요. 오우 나 깜짝 놀랐네 네 지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굉장히 제동을 걸만한 데이터 하나가 백업이 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이제 액셀을 밟아줄 것인가 내지는 단기적으로 브레이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게 또 몇 가지가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2월 소매 판매 지수가 3월 15일 내일 공개가 되고 또 다음 날 3월 16일에는 2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가 공개가 됩니다. 3월 23일에 연준 3월 FOMC 결과 금리 인상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일단 빅스텝은 확실히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25 아니면 동결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 금융권의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후폭풍에 따른 줄파산, 금융권의 줄파산이 될 수도 있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줄파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세계 경제 직격탄을 안길 수도 있는 악재로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 예측이 됐던 빅스텝이 물 건너가면서 연준의 기존 스탠스, 기존 스탠스도 살짝 꼬이게 됐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 분위기는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굉장히 운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만 5천 5백 달러 돌파했고요. 이더리움이 지금 1,716달러. 아주 흐름 훌륭하죠.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팍팍 뛰어오르고 있네요. 알트들도 지금 펌핑 나오고 있고 아마 오늘 아까 누가 베팅하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같은 날에 베팅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네,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막 비트코인이 2만 5천 우와, 700달러, 2만 5천 8백 달러 미쳤습니다. 지금 랠리하고 있어요. 쭉쭉 올라가주고 있고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비트코인으로 하여금 이 호재성 소식으로 더해지면서 정말 이거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안전자산으로서 리스크 해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야,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아주 재미있는 지금 상황이 포착되고 있어서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라켓슈 패드 히해가 오늘 전망을 한 게 2만 5천 2백 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3만 달러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2만 5천 2백 달러 돌파를 했고 2만 5천 5백 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3만 달러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만 5천 2백 달러에서 저항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시 2만 달러 리테스트 하는 건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보면 여기서 고꾸라지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재밌어요. 차트. 주간 차트인데 지금 역해된 숄더 패턴에서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랠리한다. 이거 주간 차트거든요. 쭉 간다라는 얘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이죠. 아, 한 가지 더. 이런 비슷한 패턴이 2020년 강세장 직전 포착.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해된 숄더 패턴이 흔하게 주간 차트에서 드러났던 게 아닌 거고 거대한 랠리 직전에 지금 드러났던 게 2020년이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폭락 이후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기다리고 있다. 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레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저항선, 이 저항라인 말고 여기서 지금 파생된 이 저항라인을 얘기하는 건데 지지 테스트 저항 맞고 다시 이번에 지지 테스트 올라간다. 어디까지 간다? 2만 8천 달러 가고 그리고 나서 4만 1천 달러인데 그게 5월쯤에는 가능할 걸로 보인다. 자석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게 지금 이런 게 위트 있는 거죠. 굉장히 당위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200일 이동 평균 200일 이동 평균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바이더디베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바이더디베 구간이었다. 올라갔으니까 일단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정도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명의 분석과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3DA 차트예요. 이거 재밌죠? 이 436일 동안 트렌드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게 이번에 뚫렸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지지 테스트하고 저항 맞고 다시 리테스트하고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갈 거다. 이미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이미. 이제 2만 8천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트코인의 흐름은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사람들이 지금 국내 언론에는 이게 잘 안 나오고 있고 외신들도 이걸 많이 안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CME에서 이벤트 컨트랙트에 비트코인 선물 추가한 거 굉장히 의미 커요. 이게 지금 CME에서 이벤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20달러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1일 만기 상품. 이벤트 컨트랙트 지금 거래 지원하는 게 금, 은, 원유, 각종 증시, 천연가스 이런 것들 원자재, 원자재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자산 클래스의 비트코인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암호화폐 거래소 어디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CME에 지금 CME에 이게 지금 올라가게 된 거예요. 출시가 된 겁니다. CME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규제된 거래소. 일부러 강조하는 거죠. 규제된 거래소. 우리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와 달라. 규제된 거래소야. 그래서 규제된 거래소를 통해서 매우 제한적이고 투명하게 비트코인 접근 방법을 제공하겠다. 기관들 들어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규제를 받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1일 단위로 1일 단위 만기 20달러. 야 기관 다 두어. 안전하게 이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어. 봐봐. 비트코인 지금 리스크 해치 역할을 하고 있잖아. 지금 미국 증시 저렇게 날리고 금융주 폭락하고 있는데 금융주가 폭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폭등하고 있잖아. 채권이랑 같이 움직인다니까? 채권. 가장 세계에서 안전한 자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미국 채권과 지금 비트코인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맥락이 뉘앙스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게 아니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재밌지 않나요? 헤이, 룩 앤 미. 날 봐봐. 내가 은행이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리스트를 입장해서 그러니까 크립토 어떤 디파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은행이야. 은행 따위 필요 없어. 그렇죠. 저는 지금 제 개인 금고가 있잖아요. 셀프 커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일부 물량은. 여기도 지금 디센트나 레쩔을 통해서 셀프 커스터디를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은행이라는 거죠. 은행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거죠. 비싼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고 내 돈이 동결되고 은행이 사기치고 실수하고 이번에 실버게이트 뱅크가 그런 실버게이트 뱅크?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할 필요 없어. 내가 은행인데 왜 크립토, 비트코인으로 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재미있게 느껴진 밈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